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난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난 흙이 얕은 놀밭에 떨어지며 흙이 급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난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난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된 강단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 비율을 드시면서 열 손가락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는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게 상관없이 다 한몸이고 공동된 그런 몸이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김의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는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헌신의 은사가 있고요. 행정의 은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죠. 또 남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스티어디스가 교육을 하죠. 앞에 보시면 비상시에 산수마크가 위에서 떨어진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부모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녀에게 착용하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꼭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살릴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게 바로 삼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오늘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응답이 있고요. 오늘의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지금도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24시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25시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은 말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최고의 복은 경제의 축복도 있지만 자녀의 축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다.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오늘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하는데요. 응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구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뭐로 하셨죠?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사역을요. 예수의 보혈과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 가지 저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은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흑암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의 죄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보라,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요. 우리는 항상 암송해야 됩니다. 맞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지.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지. 내가 예수로 살아가지. 나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려고 발버둥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맨날 내 안에서 자아가 옛사람이 계속 드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흑암은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밭에 대한 성경구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8절에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밭과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말씀은 최상품이다. 말씀에는 하자가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이자. 그때 당시에는 아들도 없어서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그걸 넘어가서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요호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그 가난한 땅 정복 전쟁을 치룹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난한 땅 정복이라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거친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이 말씀 강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강단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멘하고 고개 끄덕인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지? 그 부분에 실천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우리 가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면에 말씀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아,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지금 현실과는 달라요. 아, 목사님 지금 20년 전 얘기하시네.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근데 말씀은요.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단순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들었다. 또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주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무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전문성이 뭡니까? 목수예요. 아무것도 지금 물고기 잡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상식은 안 통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대착오적 사상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누가 보면 7장에도 비슷하죠. 로마 백부장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더라.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내 종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고치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믿고 저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에게 말씀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적극적인 믿음이요. 기적의 시유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뭔가 축복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4대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일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먼저 소론이 뭐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제자일 수가 많아집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합니다. 이게 부흥의 스토리죠. 부흥은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을 다 체험하시고요. 체험한 사람만 부흥의 불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기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죠. 4절 보니까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밭이죠. 우리는 솔직히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길가 밭이야 완전. 아직 말씀은 듣는데 같이 떨기간 것 같아. 뿌리가 없어. 돌짝 밭이야. 아, 나는 좋은 밭이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요. 다 좋은 밭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길가 밭은 뭘 의미합니까? 딱,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히 굳어버린 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가, 마귀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쪼아먹어버립니다. 이 길가 밭의 상태는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아, 저건 아니지. 그러면서 교회에 왜 나오냐? 그냥 인간관계 매주로. 같은 엘리트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밭을 점검하고 우리는 애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어. 안 해본 일은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볼까요? 5절에서 6절. 돌짝밭의 특징은요. 뿌리가 없습니다. 아, 말씀 들어요.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종교생활 잘합니다. 아, 그러면서 항상 뭔가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이 돌짝밭의 특징은요. 감정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자빠지고 흔들리고 뿌리가 없어서 흔들립니다. 이 돌짝밭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요. 기도의 배경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새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으시거나 여러 가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과 친인척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다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일대일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린 뉴스는 묵상해요. 우리가 랩런트들은 막 유튜브 묵상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웹툰도 묵상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서미타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7절 볼까요? 덜어는 가실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요. 예배 진짜 잘 나와요. 주일 성수는 당연히 잘 지켜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훈련도 막 따라다닙니다. 평일 훈련? 주일날 2시 반부터 지금 훈련만 시작되지 않습니까? 훈련도 잘 갑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왔다 갔다. 저 사람 진짜 헌신자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결론은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뿌리는 내립니다. 말씀은 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떨기가 가리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상태다. 한마디로 주인이 안 바뀐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경제가 없는데 돈 걱정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건강 걱정하고 끊임없이 사업 걱정하고 끊임없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밥벌이 날 수 있을까. 지아까림이 날 수 있을까. 남편 걱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근심거리를요.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께 아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걱정이 있죠. 우린. 당연히 우리가 고민과 세상의 욕심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내 주위에 세상에 역량을 주는. 이 악한 역량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10편 1편은 뭐라고 합니까. 끊어버려라.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직 요하의 율법을 주야로 목사하라. 이 말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런 전도와 선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역량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량을 받다. 그러면 악인들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친구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상 취미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많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 취미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죠.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데 말씀에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마취입니다. 세상의 이자는 굉장히 적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자는 파격적입니다. 오늘 말씀 나왔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은요. 마음 심재가 아니라 몸 심재잖아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어. 마음 먹은 건 헌신 아닙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헌신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차 봉사로 지금 우리 예원교회 주차장이 부족한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식당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도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무나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갈 그런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알에 미리 썩어져 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늘상급 당연히 쌓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경은 그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영원한 것을 남기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를 남기셔야 돼요. 나와 똑같이 말씀 전하는 제자로 11기상 18,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지금 총 850명 대 1로 지금 엘리야가 싸웁니다.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너네들이 숨기는 바할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 왕비인 이세벨이 현상수별 겁니다. 아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아니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주세요.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상태가 안 좋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먹을 거 주세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좀 여유있게 만드신 다음에 힘을 주셔서 신의 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탈진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탈진합니까? 일을 하면서 왜 탈진합니까? 그건 영적으로는 이거예요. 제자가 없어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제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어다. 이때부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같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제자를 남기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사님께서는